응 응 응 응 응 응 응 밥 먹고 술 먹고 여가겠어? 나는 블랙핑크 멤버 다 좋은 것 같아 딱 누구나 못 고르겠다 다 전부 다 매력이 있지 아 쟤 뽀라님 왜 저래? 아 진짜 왜 저래 진짜 그런 사람이 이런 캡쳐를 다? 어? 그런 사람이 이런 캡쳐를 따가지고 공지에 사람들 다 보라고 올린다고 아 사실 나는 이거 좀 별론데 이 이 뒤에 나오는 얼굴 좋아 딱 이 부분 이 부분 좀 잘난 것 같아 그래서 안 지웠어 하품하는 거 봐서 쓰면은 당장 지웠지 그냥 당장 근데 딱 하품 끝났을 때 그 얼굴이 내가 좋아하는 그 각도라서 그냥 내 뿡 이 사이도 뿅 들어갈 생각인데 야 내 다리 빠 아 아 아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어디 한번 해봐 여러분 케이고는 운영이라 할 것도 없이 제일 맛있는 데를 먹고 그치 노치지 않는 편 렛츠고 렛츠고 자 운영하는 방법 일단은 기본 파밍만 한다 그리고 보급이 먹는다 첫 번째 보급을 안 먹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출발해 테이고 자체는 파밍이 잘 앞에 간다 테이고는 파밍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파밍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앞에 먼저 간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먹는 동안 쟤를 죽일 예정 뭔 말인지 알지 지금 목표는 보급이 아니라 보급을 먹는 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싹 꺼주시고 헉 건물 안에 있네요 차가 저기 사이에 새는 것 같은데 지붕에 내려가지고 2번 자리 내면 세워지거든 지붕에 갈 때 잡자 차 두 대 있지 내 발술 줄이고 발술에 저 친구는 저거 먹고 무조건 이거 먹으러 올 거거든 아이고 나 잔재를 먹을 수도 있겠다 확실할 때 소장 하나 둘 셋 이럴 때 뭔 말인지 알지 점프해가지고 피할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을 때 하 뭘 이렇게 다 가져가고 싶은데 오오 뚝배기 새 거야 아 뚝배기 새는 와 못 잡았다 아하하하 와 이 친구가 야무시네 또 복먹을 온 것 같은데 기절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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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애기 개꿀 열심히 찾고 있을 것 같으면 난 역시 마을은 별로야 마을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어 나 구경 가자 아 보급 떨어졌네 보급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보급 옆에 시커먼거 보이지 않네 맛있어? 멈추기만 해라 어 뭐야 기절이다 어 어딘지 모른다 살고싶어 나이스 유캐 여러분 나이스 유캐 소리질러 더이상 먹을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스스로 자리잡고 치킨을 먹어볼까요? 어 차있다 차탈 때는 뒷자리도 꼼꼼하게 검수하신 다음에 아 기름이 없어 탈면서 꺾어줘야 돼 아 나무 있네 하나 세웠다 아싸 내가 먹었지롱 너무 화나지 던질까 셋 넷 다섯 아쉬운데 어 죽었다 방금 SR에 죽은게 쟤 같아 내 뒤에 세운거 조심해 아까 차 봤지 차 맞고 가네 하나 둘 셋 라이딩 오호 너무 재밌어 와 운명이 대결이었는데 내가 너무 잘쌌다 요리 아 이거 유튜브 가게였는데 아 발키리나 했는데 아 이번판 스킨은 200갠데 이게 뭐야 아 장전만 안했으면은 레오? 레오도 놀랬어? 아 얘도 3분 자리 타고 있었구나 아 뭐야 이게 와 이건 예상 못했다 이거 어떡하냐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? 아니 얘는 후라이팬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라이딩을 잡아가지고 와 진짜 미션은 못 깼지만 역대급 명작면이 탕성한 것 같아서 너무 웃기긴 하다 내가 또 진짜 아쉬웠을텐데 그치 내가 잡아서 너무 아쉬웠을텐데 다시 이거 타러와가지고 얼마나 신났을까 신체 판매하면 죽이려고 했는데 와 진짜 아깝다 장전만 안하면 잡는건데 너무 아깝다 맛있냐 와 진짜 장전만 안했어도 너무 아깝다 잡았으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핫플레이스 가자 핫플레이스 키를 많이 하고 싶어서 온건 맞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걸 와 진짜 아냐 우지에 깔아야겠다 총 미끼를 총 미끼를 권종이 죽었다 우지에 죽었다 나도 그럼? 난 뭘 죽나 주먹 와 이거 잡네 여기가 부트캠프 같은 곳이래 오븐타노스 살려면 여기 오면 돼 아하하하 아 근데 왜 이렇게 돌 위에 올라갔어 무섭게 빨리 못 빠져야돼 아 잘못 먹었어 어거는 못 참지 찰싹 달려있어 웃어줘서 고마워 진짜 언니 왜 그러냐 진짜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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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움직이졌네 조금 무섭거리도 안났어 피폐해졌다 정신이 으응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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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